태풍 보파 지정 이름 파블로 는 2012년에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24번째 태풍이자 네번째 슈퍼태풍이다. 풍속이 시속 280km에 달하는 세력으로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섬에 상륙해 이 섬에서 상륙한 태풍 중 역대 최강급이었다. 보파는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여 12월 3일 북위 7.4도에서 사피어 심슨 허리케인 등급 제5등급에 해당하는 세력까지 강해져 1964년 이 태풍 루이스가 북위 7.3도에서 제5등급의 세력을 얻은 이후 제5등급을 얻은 위치가 사상 두번째로 낮았다. 보파로 인해 필리핀에서는 422억 필리핀 폐소에 달하는 재산피해액이 집계되었으며 이는 2009년 위 태풍 파마가 세운 273억 필리핀 폐소의 기록을 크게 뛰어넘고 보파는 필리핀의 재산상 가장 피해가 큰 태풍으로 남게 되었다. 태풍 보파는 캄보디아에서 제출하였으며 꽃을 의미한다. 위같은 피해로 인해 필리핀 기상청에서는 독자 명명하는 태풍의 이름인 파블로를 연구 제명시키고 2013년 2월 페피토가 선정되었다. 또한 같은 달에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와 WMO태풍위원회에서도 이름인 보파를 열대저기압 이름의 목록에서 제명시킨다고 발표했다. 제명 후 대체되는 태풍 이름은 안필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